중요한 하자승계가 나왔네요. 하자승계는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입니다. 하자승계는 항상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나옵니다. 하자승계는 일단 목차함계가 돼 있어야 돼요. 하자승계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둘 다 처분성을 인정돼요. 그런데 얘는요. 나중에 재소기간이 도가돼서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다툴 수 없는 거고 그럼 얘를 다툴려고 하니까 얘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1년에 연속된 절차로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선행행위와 하자가 후행행위의 승계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하자승계는 후행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하자승계와 나중에 보면 구속력 이론하고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고 목차를 기억합니다. 하자승계의 전제교권 충족 여부와 인정 범위, 목차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주황색 처리되는 키워드를 암기해야 되겠죠. 하자승계 질문 형태 또는 판례에서 하자승계를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알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 hemen 소년 СМС-시 corn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ください. 한나화로 오렌지를 알아두세요. 기상캐스터 설명 kl emperor